그리고 이번에는 피처링이 뜨더라고요 피처링 라인업 근데 보면서 좀 심술이 났어 이럴 거면 나도 피처링으로 부르지 이 생각을 좀 들었어 작년에 나왔던 사람 다 나왔던데 저번에 본선 1차까지 다 하면 나빼고 다 나온 것 같아 그래서 나도 좀 시켜주지 이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농담같이 얘기를 하는 거긴 한데 진짜 조금 아니 나 왜 피처링 안 시켜주지 이 생각을 했고요 뭐 근데 시켰어도 앨범 때문에 못 나왔겠죠 그냥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냥 하는 말이긴 한데 진짜 궁금하긴 하다 왜 나는 안 불렀을까 왜 나는 없을까 거기에 라는 생각을 잠깐 했고요 흐흐흐